음주 상태에서 앞차가 늦게 간다며 보복 운전을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1일 새벽 4시쯤 대구 남구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추월한 뒤 앞을 가로막고 급정거를 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23살 A씨를 불고소 입건했습니다. A씨는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택시기사가 차량 번호를 찍으려 하자 휴대전화를 던진 혐의도 받고 있는데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.157%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택시가 서행하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.